부모 원망하지 말고요. 대통령 원망하지 말고 이 사회 원망 아무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 뭐 원망해봤자 달라진 게 있던가요?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 하잖아요. 당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1년 전과 오늘도 똑같고 어제와 오늘도 똑같고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난 명품 사고 난 뭐 잘한 것만 맨 댓글 달고 욕하고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지금도 이거 욕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그릇이 이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릇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이만한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내 그릇이 이만한 거니까. 저는 이 그릇을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너 다리 몇 개 달렸어? 너는 다리가 두 개 달렸지. 돈은 다리가 네 개 달렸단다. 막 따라간다고 이게 따라가겠어? 도망가지? 더 빨리 달려가버리지. 절대 돈 쫓아다니지 마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감독님이랑은 나를 세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언제 간 사람이 있었냐면 타르트 전문점을 해야 되는데 빠뜨쉐가 해야 돼요. 원래는요. 저는 경영자잖아요. 빵도 할 줄도 몰라. 심지어는 커피도 파는데 커피도 몰라. 빵을 또 심지어는 싫어해도 기술자가 아니냐 보니까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 전남 광주에서 살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나 이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궁하면 보인다고 하거든요.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네 근데 어 급여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300만 원 받는데 350만 원 주신다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쉬는 것도 많고 경기도 광주에 할 때가 있네요. 아니 전남 광주요.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바로 제가 버스 타고 가서 PT 준비해서 브리핑을 딱 해요. 앉아보세요. 자 앉아보세요. 제가 싹 이제 막 포피 전략, 경영 전략을 다 풀어요. 브리핑을 앉아가지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앉아있는데 왜 이상하지? 내가 면접을 보라는데 내가 왜 PT를 돕고 있지? 자 그런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의아하죠?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서 셰프를 내가 끄집고 왔어요. 물어봤는데 그 셰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될 것 같았다. 대표님 그 눈빛과 대표님의 그 진심 대표님의 진정성에 놀랐어요. 와 라라브레드를 우연히 재밌게 해보자고 해서 올라갔거든요. PEP가 저희가 4천만 원이에요. 거기가 손흥분기점이 근데 그렇게 야심차게 했는데 2천만 원 찍더라고요. 폭망했죠. 폭망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팀원들과 타르타르의 성공에 심취가 돼있던 터라 라라브레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필패를 했는데 그 충격은 꽤 컸어요. 제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단점 중에 하나가 라라브레드 빵집을 하면 빵을 안 좋아하잖아요. 커피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어내지는 뭐였냐면 여자들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자. 다양한 빵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 공간에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진을 찍게끔 만들어주려고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벤치마킹 반면 교사를 계속 했고 그거를 빠르게 전환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린 전략이거든요. 창업자들은. 그래서 일단 시도해라. 그리고 실패하라. 그리고 뒤돌아가서 재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해져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매출이 2천만 원 매출이던 것이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1억 8천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십수년 동안 명도당을 쫓겨나가고 건물주한테 갑질당하고 아, 지금부터 월세도 내지만 이걸로 이자를 내 건물 돼서 이자를 내가 내면서 투자를 자산가치를 올려야겠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한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소득을 같이 해서 두 바퀴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월세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자 낼 거를 건물주가 되라. 투자해라. 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많은 분들 건물주를 제게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5년 만에 8채 건물주를 샀던 사람은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영업자가 없는 돈으로 막 만들어서 했던 게 제가 처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건물주 되시라고 지금 4채 있습니다. 5년 만에 75억 건물주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돈 많이 없어도 돼요. 하려고 하면 보여요, 진짜로.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이 계세요. 아나운선인데 이분이 10억 있으셨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전 도와달래요. 도와주다가 이 건물을 20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못 사시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사면 25억을 버는 거예요. 형님, 그럼 제가 들어가서 이 건물 사시죠. 돈. 어,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러니까 이 형님은 저를 사람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예요, 저를. 그리고 이 건물을 살려면 또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서민들은 이걸 빚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히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벼락거지가 됐다든지. 근데 부자들은, 대기업들은 다 이걸 부채를 이용해서 부채를 이용해서 다 지렛돌까지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그걸 계속 빚이라고 IMF 때부터 부모님들이 부모님 말했잖아요. 부모님 말 듣지 말라고. 뭘 한다고. 부모님을 그걸 들었으면 부자가 됐겠지. 말을 안 들으니까 맨날 이상한 얘기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밥이 그 남물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잘한 사람 말을 들으라고요. 잘한 사람 말을. 제가 뭐가 열이 받았냐면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제 보증금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건물주가요. 저 세입자가 이 사람도 돈이 저보다 2, 3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준 보증금으로 5천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건물주가 됐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지금 여기 있는 건물주들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창업자들, 세입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더 점프해서 불을 간 사람들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제품 잘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 잘할까. 마케팅 잘할까. 이 짓거리 많으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만 스테이 되고 머물고 있고 기껏에 합류시킨다는 게 결혼해서 살고 내 아이 안 아프고 잘 살았으면 됐지. 나를 같은 사람을 레버리지, 사람 레버리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프돼 있잖아요. 그들은 경제적 자유 누리고 맨날 아직도 돈 버는 왕서방 돼 있잖아요. 우리는 제주부림 곰 돼 있고.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있다는 그들만 이너서클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부자가 되고요. 우리는 그것만 한우물만 파니까 그들 기술자들이 직장인들이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독이에요. 독.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게끔만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너희들은 그것만 하고 먹고 살아. 나는 너희들 이용해갖고 계속 부자가 돼야 되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불고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나는 항상 내 월급만 있잖아요. 제가 그걸 5년 전에 알아서 너무 서글퍼요. 10년 전에 말았다면 저는 100억대 부자가 아니라 1000억대 부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공부할 때라고요. 지금 스터디를 할 때라고요. 스터디원에서 목표와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부모 원망하지 말고요. 대통령 원망하지 말고 이 사회 원망 아무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 뭐 원망해봤자 달라진 게 있던가요?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1년 전과 오늘도 똑같고 어제와 오늘날도 똑같고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난 명품 사고 난 뭐 잘한 것만 맨 댓글 달고 욕하고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지금도 이거 욕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그릇이 이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릇 이렇게 될 거면. 여러분 그릇 이만큼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내 그릇이 이만한 거니까. 내 그릇이 점점 저는 이 그릇을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힘들게 살았던 분이 그분이 근데 신사동 사건에서 칼을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랑을 주셨던 분인데 깡패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뭐든지 그렇게 돈 쫓아다니냐. 너 10만원 더 벌라고 막 그렇게 한다며. 너 다리 몇 개 달렸어. 너는 다리가 두 개 달렸지. 돈은 다리가 네 개 달렸단다. 그러면 두 개 달린 것이 막 따라간다고 이게 따라가겠어? 도망가지? 더 빨리 달려가볼지? 그러면 이 네 발 달린 짐승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절대 돈 쫓아다니지 마라. 따라오게 만들어라. 그것은 돈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돈을 쫓아다니지 않고 부끄러웠고요. 돈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이 과일 열매만 따먹으려고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이 이 줄기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를 하고 열매를 열려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만 남의 것만 쫓아가려고 해요. 그 과정이 온갖 과정에 힘든 그 밑에 뿌리 성찰이거든요. 성장이 줄기면 성찰 본인의 과오를 생각하고 부족했던 걸 생각하고 왜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을까 더 채워야 돼. 계속 물을 더 채우고 성찰하고 물이 물이 채웠다고 생각하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야 겸손해야 겸손해야 이렇게 배워야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야 성찰이 비로소 오고 성장을 할 것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줄 수 있는 건 결국 책이거든요. 단돈 15,000원으로요. 1,500억 1조를 만들 수 있는 건 책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썼어요. 개천에서 용 안 나잖아요. 지렁이도 안 난대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에너지를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뭐 하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또 좌절해. 또 용기도 잃고 또 갈 곳 길도 잃어 길을 잃었어. 너무 기회예요. 새 길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갈 길 잃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새 길을 다시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면 된다. 해보자. 저 그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